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가 죽는 것도 모르고 똥작대기 좋다며 부여잡고 지옥으로 살살 빨려들어가는 동생을 구하기 위한 언니의 고군분투 가지고 왔습니다. 이래서 언니가 잘해야 돼. 봅시다. 제목 결혼하기 전 첫 이사를 갔더니 미친거야? 제사를 배워오래요. 아니 그게 뭐 우리집 조상이야? 니들 집 귀신이잖아. 아휴 진짜 별거지같은. 파혼! 꺼져! 원지, 제사를 배워오라는 예비시대. 이거 결혼해도 괜찮습니까? 동생이랑 같이 봐요. 그러니까 저희 동생이 며칠 전 예비시대에게 인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시댁 분위기가 이게요. 언니 제가 보기엔 너무 좀 뭐랄까. 아니 그냥 그지같고 걱정이 되는데. 아 물론 동생도 걱정을 하곤 있어요. 그런데 얘 마음이 너무 여리고 또 착해서 그런건지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봐주세요. 동생한테 보여줄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결혼인사를 하러 갔더니 며느리감 첫인사 온다고 경기도 모호차에 살고 있는 남친의 할머니까지 올라와 있더랍니다. 참고로 남자의 아버지가 집안의 장손이고요. 또 이 집안에서 아들은 남친 하나뿐이에요. 여하튼 이 사람들이 제 동생을 보니까 마음에 쏙 들었는지 예비시부가 두 시간 동안 부여잡고 계속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사실 그래요. 제 동생이 좀 그런게 있습니다. 되게 온순하고 나이 많은 어른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동글동글하게 이쁘게 생겼거든. 그런데 문제는 대화 내용이 너무 그지같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젊은 아가씨들은 말이지. 집안일을 안하려고 해서 큰일이야. 지금 남편 아침도 안 챙겨주는 것들은 절대로 직장같은 거 다니면 안된다. 우리 집은 말이지 조상님에 대한 예절이 기본이기 때문에 재산은 반드시 지내야 하고 맞벌이를 한다 해도 예외는 없다. 그런데 너 음식 잘하냐? 집안일은 좀 잘해? 등등등. 아니 이런 걸 물어보는데 웃긴 게 제 동생이요. 결혼을 해도 무조건 맞벌이 해야 됩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해야 돼요. 왜 그런 거 하니? 이런 말 하기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저희 동생 신랑 될 사람이 중소기업 다니거든요. 벌이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외벌이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굶어 죽습니다. 제가 듣기로 월 한 230 근처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다 취직한 지 아직 얼마 안 돼서 모아둔 돈도 거의 없다 그러고 뭐 저희 동생도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는 건 마찬가지지만 취직한 지 오래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입도 자체도 많고 모아놓은 돈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저희 집 부모님 두 분 다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집은 제사 같은 거 단 한 번도 지내본 적이 없습니다. 뭐 종교 같은 이유가 아니고요. 그냥 바쁘고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자영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 진짜 바쁘고 몸 힘들고 그렇잖아요. 시간도 없고 새벽같이 장사 준비해야 되고 밤늦게 들어오고 언제 제사를 지내? 여하튼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저희 동생도 그렇고 당연히 제사 지낼 줄 모릅니다.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근데 너 제사 같은 거 지낼 줄 알아? 이렇게 물어가지고 동생이 모릅니다. 라고 했더니 어 그래? 그럼 너 시집 오기 전에 꼭 배워라. 이런 말과 함께 자기들은 옛날에 엄청 가난한 그 지들어 살 때도 땡빚을 내서라도 제사만큼은 반드시 꼭 지냈다. 이런 소리를 하더래요. 참고로 이 집안은 제사를 3대조까지 지내다가 최근 2대조로 줄여가지고 부담도 적어졌다. 이런 소리를 하더랍니다. 엄청 자랑스럽게. 3대조면은 남자 아버지 기준으로 3대조겠죠. 그러면 증조할아버지고 남자 기준으로 보면 고조할아버지인 겁니다. 그래서 놀란 동생이 남친한테 살짝 자기야 정확히 몇 번이나 돼? 이렇게 물었더니 어?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대충 1년에 한 7번 되나? 이런 소리를 하면서 한 번 지내면 평일이든 주말이든 가리지 않고 밤늦게까지 지낸다고 합니다. 요즘엔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밤 12시에 지내는 집안들 되게 많았죠. 아니 그래 뭐 자기들이야. 제사를 지내든 말든 상관없죠. 뭐 자기도 조상이니까. 하지만 이거를 왜 우리 동생이 해야 하냐 이거예요. 뭘 배워? 여하튼 이런 반응에 동생은 당황을 했고 말이 안 나오니까 그냥 멍 때리고 있는데 이때 예비시부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본인은 아들이 어디 시골 여자를 데려왔으면 하고 은근히 바라고 살았대요. 왜? 아무것도 모르는 순박한 여자가 좋다. 이런 말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가만히 있던 남친의 할머니가 면접을 보는데 그래 부모님들 가게 매출이 얼마나 되노? 그리고 언니가 있다고 하던데 언니랑 너랑 둘 중에 누가 그걸 물려받노? 이런 걸 계속 물어봤대요. 동생이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이거 그런 것도 모르네. 다음에는 꼭 알아가지고 와라. 이런 말을 했고 또 신혼집은 자기들 시댁 근처에다 마련해 주겠다라는 말을 했대요. 저희 동생 직장하고 한참이나 떨어진 아주 먼 거리죠. 통근하려면 왕복이 아니고 편도 한 시간 반 거리예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아니 저희도 부모님이 열심히 살아오신 덕분에 집값의 절반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예비시부가 끝까지 필요 없다며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너를 그냥 들어오기만 해라. 참고로 이 사람 예비시부 건설업계 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자기 회사에서 분양을 하는 오피스텔을 주겠다라는 말을 했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히는 건 이게요. 저희 동생 직장만 먼 게 아니고 자기 아들내미 직장하고도 엄청나게 떨어진 먼 곳이에요. 미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동생이 물어봤더니 그 오피스텔 입주는 시작을 했는데 분양이 덜 된 거라고 했대요. 아무튼 얘가 또 당황을 해가지고 자기 남친 얼굴을 보니까 이 남자 역시 아무 찍소리도 못하고 자기 아버지 눈치만 보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얘 남친도 제 동생처럼 되게 순둥이라서 자기 부모님들 말에 꼼짝도 못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원래부터 누구든 간에 싸우는 걸 되게 싫어하는 성격이랍니다. 물론 여친은 제 동생한테도 되게 자상하죠. 그리고 예비시모는 계속 부엌에서 혼자 일을 하다가 잠깐 나오긴 했는데 예비시모 혼자만 계속 말을 해야 되니까 예비시모하고는 말을 거의 못했다고 해요. 참고로 동생이랑 그 남자는 동갑입니다. 33살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예비시모가 아이고 나는 여자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말이지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이고 착한 아가씨네 결혼하면 재빨리 애부터 낳아라 이런 말을 했대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지금은 비록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지만 사람 말이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얼마나 잘 풀릴지 아무도 모르는 거다. 지금이야 그저 경력을 쌓기 위해 잠시 머물고 있는 거요. 나중에 큰 기업 하나는 사버릴 그런 배포가 있는 남자다. 그러니까 지금 봉급이 좀 적은 거 그런 건 네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랬다는데 이거는 글을 쓰고 있는 저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뭔 말입니까 이게? 아무튼 제사도 그렇고 분위기도 너무 가보장적이고 그러면 간섭도 오지게 심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 결혼해도 괜찮은 걸까요? 동생은 걱정은 되지만 아무리 그래도 자기 남친이 너무 착하고 자산하다 이런 소리 해대는데 언니는 저는 너무 무섭거든요. 진심으로 뜯어말리고 싶습니다. 최종 후기 있어요. 댓글 1번 야 이건 뭐 누가 보면 인사하러 간 게 아니라 노예 면접 본 줄 알겠네. 근데 분명히 말하는데 저런 짓구석 님 동생 반드시 죽어요? 아니면 살기 위해 소송 이혼을 하든지 최대한 좋게 봤을 때 이거야. 집안에 노예 종련 하나 드리는 시애비 그리고 결혼 전부터 친정 재산의 빨대를 꼽아보자는 시할미 거기다가 자기 혼자 집안일을 하는 원조노예 시애미 끝으로 이 그지 같은 상황에서 말 한마디 못하는 초 등신 남친까지 그냥 완벽한 조합이야. 내 장담한다. 저런 남자는 매매혼도 성공 못해요. 다 도망가. 2번 뭐 다 떠나서 남자의 대처가 너무 그지 같아요. 이 결혼 하잖아요. 그럼 자기 마누라는 물론이고 자식 새끼까지 전부 다 고통 주고 힘들게 할 놈입니다. 100%야. 언니가 제발 꼭 말리세요. 동생 죽습니다. 3번 야 누가 보면 남친이 뭐 사짜 직업이라도 되는 줄 알겠는데 뭐 중소기업이 입이 건조리라고 그런데도 뭐라고 기업을 하나 살 수 있는 배포가 있다고 미친 에라이 망할 그지 같은 집구석들아 에이 탱 4번 남자요? 그래요. 착하겠죠. 지 부모한테는 세상 착한 효자 아들래미 보니까 쓴이 동생 뭐 자신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언니도 그렇고 우리가 말린다고 그 말 듣겠습니까? 남자 쪽에선 제사 그리고 아이 낳는 거 기타 등등등 이 모든 걸 다 이야기했으니까 동생이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여기서 단 하나라도 어긋나게 행동을 하거나 불만을 가진다면 아니 너는 이미 다 알고 결혼을 했으면서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나쁜 년 죽일 년으로 몰아갈 게 100% 100%야 그리고 남자가 막아주는 거 절대 기대도 하지 말라 하세요 여하튼 그래요. 쓴이 동생 어디 심각한 하자가 있는 거 아니면 그 남자 되게 좋은가 봅니다. 남미세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아닌가? 5번 그 남자는 사람이 착하고 얌전한 게 아니고 멍청하면서 야가 빠진 겁니다. 이게 뭔 소린가 싶죠? 그러니까 지가 불리할 때는 멍청한 척, 순진한 척 그러다가 조금 유리하다 싶으면 야가 빠지는 거야. 첫인사에 어른들이 대놓고 개소리를 왈왈 지져대는데 여기서 뭐라 하는 건 어른들한테 자기가 약한 입장이잖아? 너무 불리하니까 모르는 척, 못 들은 척 그런 척 하는 거고요. 착하고 얌전한 건 이거는 다른 거 없어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지가 돈 못 버는 거 집안이 그지 같은 거 개념 없는 거 등등등 이 모든 걸 다 메꿔야 하니까 그런 척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한테 있는 장점 그걸 부각시킬 수 있는 게 딱 하나 성적뿐인 거야. 그래서 착한 척을 하는 거야. 명심하세요. 결혼하기 전 개소리도 못 막는 놈이면 결혼 후 시댁에 개짓도 당연히 못 막습니다. 아니 안 막죠. 그렇게 동생은 맞불이로 돈 벌어가며 집안일 다 챙기고 아이도 반드시 딸 안 돼요. 무조건 아들 낳아야 되고 일이 안 풀리잖아. 또는 시댁에서 이상하다 소리 나오잖아. 그러면 아들 하나 못 낳는 주제에 이런 소리 들을 것이며 여자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집안이 그지 같아. 이게 다 지 부모한테 못 배워가지고 그런 거야. 이런 말 무조건 듣게 돼요. 착해? 뭐가 착해? 등신이지. 6번 뭐요? 중소 200벌이가 장손인 집안이라고요? 거기다가 뭐? 기업을 산다고? 야 미치겠다 정말. 뭡니까? 여기서 비웃으면 되는 겁니까?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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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이. 7번 아니 이거를 진짜 몰라서 이러는 거야. 남한테 물어봐야 아는 거냐고. 정말이냐? 어 이거. 8번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집안과 집안의 결합입니다. 동생이 그 남자놈아 쏙 빼와가지고 단둘이 쏙딱하게 잘 산다면 그렇게만 된다면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시공창이죠. 할머니까지 찾아오고 면접하듯 개소리를 짓거렸다. 거기다가 장손에다가 제사를 배워와라. 이건 그냥 지옥 아가리에 지 스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대아놓고 시가 종년질을 배워오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도 바보 등신처럼 남자 하나만 보고 죽을 짓을 하려는 쓰니 동생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작 그놈은 전혀 자기 여자를 보호해주거나 시가 행포로부터 막아줄 의지가 하나도 없는 그런 인간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언니가 말리세요. 동생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힘들면 그냥 이 글 자체를 니네 부모님한테 보여줘. 9번 이거요 본인 스스로 못 깨달으면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어요. 다단계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또 자살할 사람은 옆에서 아무리 울고 불고 말려도 죽더라고. 그런데 저기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10번 뭐 쓰니 동생 코구멍이 한쪽이 없다거나 귀가 세게 달려 있다거나 아니면 그 정도의 다른 하자가 있지 않고서야 멀쩡한 직장에 남자보다 돈도 더 많이 벌고 많이 모았는데 거길 왜 팔려가? 그것도 평생 무인금 노예 종년으로 아니 도대체 왜? 이유가 뭘까? 궁금하구만? 죄송합니다. 분량 조절 실패했어요. 잠시 후 2부에서 후기 가져오겠습니다. 올리는 즉시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을게요. 좀매만 기다려져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